투자의 기술입니다. 마디에스터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디에스터입니다. 네, 2차전지 이슈가 좀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과매두국면, 테슬라 실적 반영. 이렇게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지하실까지 내려간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디에스터 전문가님의 시각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한자성어를 와신 상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인내도 좀 참고 이겨내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지금 2차전지를 제가 지금 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좀 악재되어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서 5.7%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완성차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셀 3사와 소재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 시장에서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좀 같이 좀 빠질 때는 좀 연동되면서 빠지다 보니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겨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제가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가 선물 차트입니다. 334.5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는데 시장은 당분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관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 보게 되면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 이 물량들이 한 선물 지수가 340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340을 넘어갈 때 외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는 어떤 시그널들은 지수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좀 체크를 좀 해보면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발표 잠정식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해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흐름들 보면서 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 전기전자 옵션 쪽에서는 더 이상 빠질 포인트가 구간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중바닥에 어떤 흐름도 찍고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828포인트 선입니다. 61선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 100옵션 지수가요. 1830포인트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1월 중순 초 이후에 거의 코스닥 100옵션 지수가 10%가 빠졌거든요. 하락을 주도했던 게 일단 2차 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하면 코스닥 지수도 828포인트 선에 위치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주식을 하시죠. 그러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 자체가 900포인트를 넘어간다. 1000포인트를 넘어간다. 어떤 그 기대감이 있고 향후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지금 주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시가종의 상위 종목의 2차 전지가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못 가면요. 지수 자체는 90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단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매수 시그널들에 대해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5월 15일 날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신호가 뜬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주도주들의 어떤 시장 흐름이 신호가 뜨면서 그 이후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23일 날도 매수 신호가 뜬 종목들이 에코프로, LG화학, 삼성S,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XK이노베이션 금양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오늘도 지금 기준으로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양 이렇게 2차 전지 주도들이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처럼 5월 15일 이후에도 작년에 한 번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다 보니 제가 작년에 이 시점이었습니다. 5월 15일 이후에도 가격은 50만 원의 저점을 찍고요. 한 10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코프로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기관들의 어떤 쇼스퀴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끝까지 좀 밀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제가 오늘 키워드에서 2차 전지 과매도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 그것까지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48만 8천 원입니다. 이건 저는 거의 99% 과매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제수도 투자의 기술을 보시고 2차 전지를 투자를 또 이렇게 참고하신 분들 전략은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포스코 퓨처앤 같은 경우도 오늘 4%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 사무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30 이상 적자 기록하면서 과매도 된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미장은 계속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가는데 국장은 지금 못 간다는 얘기는 우리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양 어떤 사이클인데 두 섹터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계속 좀 기관들이 어떤 푸시로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장의 엔비디아라든지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 가치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전지주들도 못 가면요.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가면 지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장기 투자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즉 우량한 기업 그러니까 구조 성장을 하고 성장과 실적이 갖춰주는 섹터들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여건이 되지 않으면 투자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2차 전지 셀과 소재 쪽에서 상승이 진행이 못 되면 시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의 어떤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데일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마제스터 투자 기술이라든지 토마토 증거통을 통해서 2차 전지대한 뷰로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마제스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위기를 기회로 제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힘드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대에서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4시에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검색 마제스터 TV 검색하시고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제가 오늘 지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살펴봤습니다.